베이징 동계올림픽보다는 축구 이야기가 더 신나는 듯합니다. 베트남 박항서 감독 중국 진출 소식 관련 전하기 전 이쁜 소식 먼저 하나 투척합니다. 복대 이재성은 6.15전 독일 마인츠의 메바 아레나에서 열린 2021년 22년 독일 프로축구 분대3가 21라운드 호페나인과 홈경기에서 후반 34분 결승골을 터뜨려 팀의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재성은 0디긋 대 0으로 맞선 후반 22분장 폴보의 티위수라 교체됐는데요. 이재성은 투입된 지 12분 만인 후반 34분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카리몬이 시워가 왼쪽에서 찔러준 패스를 문전으로 쇄도하면서 오른발 슛으로 연결, 볼망을 흔들었습니다. 축하해요. 지금부터 베트남 박항서 감독님 최신 소식 및 중국 축구 최신 소식 투척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중국을 3대1로 대승 거둔 후 베트남의 박 감독에 대한 평가는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중국 시합 전에는 카타르 월드컵컵 7연패로 박 감독에 대한 여론은 완전 찬밥 신세였습니다. 심지어 베트남 언론들은 박 감독 조기 자진 사퇴하라고까지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3대1 대승 후그들의 놀라운 대세 전환은 기네스북 감입니다. 현재 박 감독의 거취를 놓고 여러 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박 감독이 중국행 갈 수 있다는 보도들이 중국 측으로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박 감독 흔들기가 계속 나오자 박 감독을 베트남 감독에 유임시키기 위한 베트남 측의 공세도 엄청난 듯합니다. 특히 중국 대승 후 한민진 총리가 그라운드로 내려가 코치진과 선수들에게 축하를 건넸고 선수단 전원에게 세뱃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박 감독 중국행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나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 언론들 보도를 보면 박 감독의 중국행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 언론 베트남 축구 관련 발췌 보도합니다. 홈에서 3대1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꺾은 뒤 박항서 감독에 대한 높은 평가를 내렸고 베트남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축구협회도 박항서에 대한 재계약을 추진 중인데 협회가 오랜 기간 팀 공원을 칭찬하는 등 박항서의 유임이 확실해 보여 슬럼프에 처한 중국 축구에는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중국이 몇 년씩 자주 감독이 바뀌는 것을 보면 베트남 축구협회가 박항서를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 축구협회에 대해 말하자면 베트남 축구협회의 방법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감독을 교체하는 것보다 스페인, 일본, 프랑스, 벨기에의 축구 이념을 모두 한 번 배웠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차라리 베트남처럼 성실하고 기본기부터 연습하는 것이 낫다. 만약 베트남 축구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가장 큰 발전을 했다면 선수들의 몸매였을 것이다. 주목하세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베트남 선수들의 몸매는 매우 단단하고 선이 뚜렷하며 근육이 터져 중국 축구 선수들의 하얀색 백숙 몸매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또 중국은 박 감독의 재계약 이 중국 측에는 독약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베트남 축구가 박항서를 재계약하면 중국 축구의 아시아 차원에서 또 큰 라이벌이 될 것이다. 원래 축구대표팀은 12강전에서 일본, 호주 등과 본선 진출을 경쟁하려고 했는데 베트남, 오만 같은 팀까지 이미 강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축구대표팀의 목표는 반드시 좀 더 수준 낮게 정해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팬들의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도 커질 것 같다.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 팀은 줄곧 아스널의 축구 이념을 본받아 왔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이 패스 컨트롤을 이렇게 잘하는 이유이다. 또 언론에 보도되었던 박 감독 말고 김종부 감독에 대한 보도입니다. 축구대표팀이 한국의 김종부 감독을 초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 감독의 하차는 필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축구협회가 새 사령탑을 선임한 뒤 무조건 감독을 믿고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처럼 대표팀 사령탑은 물론 U23 사령탑으로 선수 차출의 절정에 권한을 가졌으면 한다. 중국은 선발 11명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 개인적 생각입니다. 중국이 베트남에 진 것을 구근을 다했을 정도로 충격을 먹은 모양인 듯합니다. 더군다나 한국 박 감독의 용병술과전 전술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중국 축구가 돈으로도 안 되고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직 잘 모르는 듯하네요. 중국이 귀화 축구 선수로 승리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뿌리가 없는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박항서 감독님이 내뱉은 말 한마디 기억납니다. 중국 축구 30분만 지나면 체력 바닥난다. 지금 중국은 박 감독 거치에 따라 중국 축구 지옥과 천국을 경험할 듯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그나저나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몰수하나나 감사합니다.